구독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유난히 힘든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쉬시고 재충전할 수 있는 설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최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난 이후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부터 2월 1일 초승달 부근까지는 지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월 말 현재까지 초승달이 가까워져 오면서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또한 12월에 초승달이 가까울 때에는 야마나시에서 진도 5역과 와카야마에서 진도 5역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초승달 부근에는 도쿄에서 경우 6.1의 수도지타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아우무리에서 진도 5강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11월을 제외하고는 초승달 전후로 하여서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월 27일에 남태평양 통과에서 경우 6.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통과는 1월 15일에 대규모 해저화산이 폭발을 했었던 지역입니다. 이 통과에 해저화산의 대규모 분화로 인하여 그 충격파로 인하여 쓰나미가 태평양의 동서남북을 모두 흔들었습니다. 그 통과에서 어제 1월 27일에 경우 6.2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은 세트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규모 7.2의 강진이 두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1월 22일 규쇼 효과나다의 경우 6.6의 강진 22일 토요일 일본 규쇼 효과나다의 경우 6.6 강진 발생 전에 남태평양 바누화토 주변과 뉴질랜드, 알래스카, 인도네시아, 대만 등에서 규모 6 클래스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의 해저화산의 폭발과 강진은 남태평양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영향으로 북미, 중미, 남미가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다시 알래스카와 오가사와라 제도를 거쳐서 일본 본토를 강타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2주 전에도 뉴질랜드에서 규모 6 클래스의 강진들이 여러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에 이틀 후에 통과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5개월 후에 동해 앞바다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스루가만에서는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9년 또한 같은 패턴입니다. 2019년 통과 해저화산 폭발 3개월 후에 쿠릴렐도 남부에 위치한 네도로프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알래스카, 캄차카반도, 쿠릴렐도, 호카이도는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2022년 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 대폭발 이후 일본 규슈 효과나다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도 뉴질랜드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본의 강진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남태평양 통과, 피지, 뉴질랜드, 바누아투, 파포아뉴기니 등의 강진은 규모 6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북미, 중미, 남미에서 발생한 해저화산의 폭발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중미와 남미의 화산 폭발이 심각해 보임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미에서 바로 일본을 삼각형 패턴으로 강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또한 남태평양의 강진은 일본 동북지역 강진과 연동되어 발생하는 확률이 50% 이상이므로 동북지역 특히 미야기연의 강진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4월은 도카라엘도 군발 지진 이후 동북지역 미야기에서 진도 5강과 구마모토에서 진도 4가 이외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3월에는 중앙구조선 단층대를 따라 구마모토와 와카야마 그리고 이바라키와 후푸시마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교수와 동북지역은 과거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도미노로 지진 발생을 한 경우가 많음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동해 쪽에도 지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반도의 지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